정말 프로그램을 가지고 5년 이상 이렇게 계속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진자님, 당장님, 여러분이 아까 임기웅이 진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런 귀한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귀한 하늘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은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과거는 반지 비워보신 분 뒤에서 조금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끝나고 아래층에서 신규실에서 나가 있겠습니다 내려가셔서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인 예수의 시소의 의료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하신 사랑하신 것과 증명님의 감동 감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소리 합창단과 또 여기 참사란 사랑한 성도들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같이 하셨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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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